연말이 되면 항상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작성하면서도 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지조차 명쾌하게 알지 못하고 작성하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겠죠? 부끄럽지만 질문해 봅니다. 요는 과세대상 소득액 산정을 위해서 총소득에서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는 얘기인데 어떤 공제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공제 항목을 누락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가요? 공제를 해준다면의 반기율이지만 원천징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닌가요? 또 원천징수는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총소득에서 공제를 제한 과세대상 금액이 천만원이라면 세율은 얼마나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또한 의료비 공제는 병원에 많이 간 사람이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셈이잖아요. 복지 차원에서야 이해가 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료보험료는 따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경제의 문외한인 저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연말이 되면 항상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작성하면서도 왜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게 되는지도 참용쾌하게 알지 못하고 작성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왜 하냐면요. 먼저 이익수익 비용인 거 아시죠? 근로소득도 돈을 벌기 위하여 쓴 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업소득과는 달리 근로소득은 개별적으로 추적이 안 됩니다. 고로 비용을 일정하게 정해놓죠. 이게 소득공제입니다. 경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겠죠. 걱정 마세요. 모르는 분들 꽤 됩니다. 뭐 전문가가 얼마나 된다고요? 부끄럽지만 질문해 봅니다. 요는 과세대상 소득액 산정을 위해서 총소득에서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는 얘기인데 어떤 공제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공제 항목을 누락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가요? 기본공제와 특별공제가 있죠. 중요한 줄기만 기본공제는 사람의 머릿수를 가지고 합니다. 특별공제 5총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또 신용카드와 연금도 빼놓을 수는 없죠. 대략 이 정도이고 제가 생각해보기에 직장인이라면 이 바운더리 내에서 다 될 겁니다. 제가 연말정산 업무를 해봤는데 4가지 이상 나오는 분이 별로 없더군요. 월급받는 사람 다 쓰는 게 거기서 거기라서 말이지요. 자세한 공식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궁금하시면 메일을 보내주시던지 그리고 공제를 누락해도 불이익이 좀 있겠죠. 별로 공제거리가 없다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표준공제라고 그러죠. 공제를 해준다면야 반기일이지만 원천징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닌가요? 또 원천징수는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원천징수는 세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라는 것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천만원 이하 9% 천 사천만원 이하 18% 사천 8천만원 이하 27% 팔천만원 초과 36%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서 또 공제하는 게 있어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소득공제가 있는 겁니다. 총소득에서 공제를 제한 과세대상 금액이 천만원이라는 세율은 얼마나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이게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서의 금액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공제를 더 받아서 하는 금액인지 불확실함으로 잘 모르겠네요. 위의 세율을 참두하시길 자세한 건 너무 길어질까봐 알습니다. 또한 의료비공제는 병원에 많이 간 사람이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셈이잖아요. 복지 차원에서야 이해가 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유보험료는 따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병원에 많이 간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번을 가더라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수술을 한 번 받는 거 공제되죠. 제가 산식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자잘하게 몇 번 가봐야 공제도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나아요. 의료보험은 소득액에 따라서 징수가 되는 것이라서 세금과는 그렇게 연관을 지을 사항은 아닌 듯 싶군요. 경제의 문외한인 저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나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